그 사이티나 키틱스를 타는 피로가 아주 좋았는데 버스를 타는 체력이 많이 흥이 들어요. 근데 어휴 싫은... 제가 생활불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 얼굴에 생활불장을 한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같은 동기의 심정이 됩니까? 오늘 공간이 세인징 클래식이라 굉장히 차분하죠? 딱 졸이기 좋은... 제가 그래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졸리온 김새와 제가 녹화해서 이렇게 주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영상 취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아... 요런 방법도 있었는데? 아... 요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네? 그런 목을 들어요. 정말 꿀말 같은 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면서 오늘 강의의 목적을 딱 하나 해봤습니다. 강남교육... 강남교육청 건네... 학교 공개 강사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 오늘 교재를 받으신 거였죠? 네. 교재를 받으신 거... 하옵은 제가 일부러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는 100회짜리네요. 제가 그걸 저작권 뿌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오신 교광선생님, 교광선생님들께서 학교 안에서 연습하십니다. 일단... 학교 안에서... 그 중... 어... 교광선생님과 교광선생님을 편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통과당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는 거에요. 그걸로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교에서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사는 언제 가장 공부가 자주요? 새 책이 들어가면 한 번 가르쳐주는 내게 되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이... 파워프린트에서 핵심되는 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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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시간에는... 유인물을 받으셨죠. 학교 공개 예언의 퀴즈라고 합니다. 네. 학교 공개 예언의 퀴즈은... 제가... 어... 어... 94년도에 생활이 됐거든요. 네. 생활이 됐거든요. 다시... 근데... 제가 잘해서 가기 아니라 남자라는 일을 보고 간거에요. 근데... 그 당시 94년도가... 이래서 일진이라고 적어보셨나요? 네. 그때 일진이한게 평강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가다가... 행량기 588... 무슨 눈인가? 살차가에요. 학교에 대해... 아... 애들이 그 영향인지 모라고... 상당히 쉽게 몰라요. 여자들이 일진이... 그리고... 띄우는 데에... 띄우는 데에... 띄우는 데에... 띄우는 데에... 애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띄우는 데에... 빌렸어요. 이 실물... 그러니까... 매장앞에서 사가지고... 애가 얼굴을... 한정봐서... 좀... 애가 좀... 문득이 생겨주면... 세게 생겨주면... 야... 그 방망망을 뽑아줘. 그리고... 애가 좀... 세게 생겨주었어요. 좀... 물레물렁하게 생겨주었어요. 500원 먹었잖아요. 근데... 이해했더니... 아... 누가... 상심이 갖고 있어요. 자제되는 돈을 빌렸다니까. 아... 그래서... 난 이거 봐봐. 애는... 개념이 없네. 개념을 교육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갚을... 갚을... 갚을 끼약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걸... 네 글자로 보라가 보라. 끙끙... 잘 치는다. 그러네. 안다니까. 아... 혼날때가 가르쳤어요. 왜지? 그렇게... 이게... 그게 이제... 첫 얘기가 돼서... 어... 피조림이 타라티라요. 그... 애들에게 꼬룩을 일으키는... 그... 큰 원인 세 가지가 있는데... 몰라서... 단단으로... 또 하나... 묶여서... 그쵸? 근데... 이... 몰라서 하는 건... 최절반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선생님들... 시험도 받으셨죠? 네.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어요. 제가 오늘... 둘째 시간에... 프리핑법... 프리핑법... 이렇게... 프리핑법... 복무행을 하고... 할게요. 오늘은... 제가... 낚시옥댈을 수 있어요. 도강 선생님이나... 도강 선생님께서... 발을 나눠서... 틀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도강이 들어가실 때... 혹시... 도강이... 코로나 때문에... 도강이 많이 생긴 하는데... 발을... 이렇게... 같은 말에... 계속 들어가서... 다른 말에... 계속 들어가서... 이... 이... 탑질공이... 이런... 기술... 이렇게... 내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탑질공이... 전란이하출... 그리고... 2교시에는... 말씀드리고... 3교시에는... PLA... 제기후입니다.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일찍 와가지고... 여기... 둘러봤어요. 네... 그... 건물도... 또... 뭐... 오아... 오아... 구경할때가... 그래서... 어... 선생님은... 모처럼... 또... 단내 오시니까... 수업은... 다시 오고... 수업을 하고... 15분간... 어렵고... 네트워킹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 강의... 그... 그... 또 하나의 차량... 그... 서로... 아는 선생님... 아는 구장님들... 혹은... 조강선생님들끼리 서로... 팀 걸 짜신거죠. 그래서... 주제를... 위기상황의 시... 학부모사님만... 평상시에... 학부모사님만... 그걸... 나누어서... 준비하셔야 하가지고... 그.. 그대.. 자기 학교에서 강의하는 장사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게 좋아? 그리고 또, 작가에게 보광선생님이 엄청 잔소리도 되네요. 다들 할 것 처럼 죽을 받으실 수 없죠. 당연히 하시면 영업방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고 하는 책 한 부분을 드릴건데 퀴즈에서 드릴거에요. 이 책하고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본이에요. 제가 지을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이 그 주소 휴대폰 퀴즈에서 찾아봅 지금 퀴즈에서 저를 만나고 오늘 딱배를 만나게 선생님이 퀴즈에서 더 많은 돈이 됐어요. 딱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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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딱배로 클래식으로 탁배로 처벌 요거를 내일 군량의 레시지로 어제 연휴가 퀴즈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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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1 21 21 22 22 22 23 23 24 24 24 25 그런데 검색이 안되면 한 검색입니다. 호나의 교육이나 책도 풍력과 관련된 용어로 검색을 해주세요. 12년 동안 저와 회가들보다 그들이 모아놓은 경고들이 오겠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사악이 있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안 나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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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거. 없는거. 검색했는데 없더라. 검색이 안되었어요. 네. 오. 못 찾으셨어요. 오. 오. 와우. 근데. 뭘 찾으셨어요. 은닷. 은닷. 예. 박수 주세요. 박수 있죠. 박수 좋아요. 이번에. 흘러한 교장. 교장. 교장이.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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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서울. 예. 왕가만. 어떻게 찾아보시죠. 여, 이. 이 왕가는. 일단은 지금 걸세행을 하면 환발이 걸쳐요 일단은 가해에 지목되는데 워낙 다물어요 걸렸을 때, 환발을 때 어느 여왕판이 자기만이 16명을 왕가시켰다고 세트로 종료로 오신 거옵니다 강님이 막 미치라고 이따서 그래서 방탄을 하면 그런데 방목이 있어야 해요 왕가로는 기시를 맞춰요 지금 맞춥니다 그럼 뭐부터 가야 해요? 몸 아닌 것부터 나이 3명이예요? 옷이 많은 것부터 여전히 유지합니다 조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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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시면 조혜수 책 넘어가는 별빛이시죠 그러면 위에 선제인들이 거기서 왕가 사나이 발생했을 때 간리톤이 같은 그 주소를 알려주세요 거기 보세요? 거기 영상도 있어요 왕가를 이용하는 모르는 체제한 영상이거든요 이렇게 봐주세요 좋습니다 방역 한번 써보세요 이 안경은 이런 안경은 인터넷으로 파티 안경 이런거는 왜 그러지 않나요? 이 손님들 교실에 들어갔을때 보관석들이 소 많은 쪽에 계셨으면 여기 누구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완전 깜짝 놀라셨다 복도에서 보시는거 같고 교실에서들이 좀 달라요 근데 요즘에 탱탱한가지가 있는데 각기 벌레보다 이 벌레를 치잖아요 무슨 무슨 춤 무슨 춤 힌트도 내 지혜태의 춤이에요 지혜태의 춤 진색춤 정답 큰소리로 진색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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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어는 이런 안경을 왜 제가 한국의 춤이냐면 특강하실 때 이런 안경을 쓰셔야겠죠 특강하실 때 특강하실 때 이런게 이런거 찾아봐요 어이구 무슨 말 나이는 머리가 염색한거죠 어린 화해가 재밌지 않고 왜 쓰신다고 너희들이 선생님들 호감을 작은 공짐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진실 아무리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재미없으면 들어요 안들어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재미를 위해서는 별의 별을 다 펴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는 별은 이렇게 쓰고 안경을 끼고 그리고 지시봉도 손가락 지시봉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는 펴 이 정도는 돼야 애들이 봐주는 거예요 야 니가 무슨 문제야 엉망으로는 준비한거야 그래도 애들이 하고 싶어 애들이 찍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둘 오늘 오늘 제가 보내주는 학공호상단 딜리구 를 만들고 있는데 그 교재 파워포인트가 학공호상단 딜리구에 있는 내용이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거든요 포만하게 보시면 학공호상단 딜리구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만들거든요 포만하게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우선 그리고 아 저건 일단 편집을 드리겠습니다만 골본치 교실이 딱 내가 있고 산업단척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단척방은 제가 2교실 손자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운영하고 각할 때 있는 공통방이 한 200개가 되는데 그중에 외모가 제일 없는 방이 있어요 24시간 외모는 다른 방들은 밤 12시 11시 에는 종례 외에요 이제부터 종례시간 외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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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as 요런 방이 있어요 어느 방일까요 활모ему 생활지 يا 교건들 아동 탑 교환 그래서 하늘 따뜻한데 사normal지요 방 제 유명하게 하늘 하늘 도망갈 겹어 너무 힘든지 그래서 그냥 질문이 같은 질문이 하루-, 한 번도 그것을 칼타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담당 선생님이 고단하냐고 한 개. 오늘도 보니까 새벽 4시만 성장에 올렸어요. 그 글이 뭐냐 봤더니 홍선생님 학교 공무위 예방 기숙 덕분에 올해 아직 학교가 2번밖에 안 된 거죠. 이 부분은 그 선생님 명아님 다 보셨죠? 이 부분은 선생님 명아님 다 보셨죠? 명아님 명아님 명아님의 KDT21 이게 돌로 지금 게시판이거든요. 같은데 이 게시물을 모아 놓은 것은 우리가 플래싱하고 읽기 꾸고 이렇게 써주세요. 명아님 명아님 여기다가 KDT21 옆에다가 슬래시하고 읽기 꾸고 명아님 명아님 그러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수업 중 아예 교육을 끼워주는 경우 수업 중 견자로 수업만 시작하면 물만 시작하잖아요. 수업 중 견자로 수업 중 영양계 수업 중인데요. 그리고 요금조사에 대륙을 하는건데요. 내일 담당에 손님들한테 올 때 연속하는데 꽤 괜찮은걸로 인거 같아요. 아이들이 낯선 행동으로 결정된 탈에 가지고 대륙버리스와 요금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못받은거에요? 선생님들이 제일 못받은거에요. 왜? 손님을 주는거에요. 제일 훌륭한 생활주도부는 바쁜 생활주도부대로 탈이 다니는 생활주도부는 무엇입니까? 탈이 다니는 생활주도부는 최고입니다. 제가 이거를 규직원들한테 요거를 책받침으로 만들었어요. 책받침으로 양념으로 해가지고 규직원들한테 나누고 수업하고 그랬더니 진짜 2학기에 신호를 좀 뵙니까 생활주도를 파직합니다. 제외들한테 애드렌드평뮤시 이것을 왜 학교폭력을 얘기하는데 왜 이것을 얘기하는데 애드렌드평뮤시 학교폭력의 전조로에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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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흘릴내 이, 여기서 어느 날 호, 호 이렇게 학교폭력이 2단계에서 선생님들이 대변을 할 줄 아시면 호, 호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특강을 하실 때 설명은 제가 정확히 아이들의 우리나라 학생들의 납선 행동을 분석했더니 이때 납선 행동이 좋았어요. 이렇게 이, 썼다 납선 행동 같이 한 번 읽어보실까요? 시, 다 시, 다 여, 다 납선 행동 대표적인 우리나라 학생들 납선 행동입니다. 근데 제가 35년간 양보를 한 거에 의하면 이런 애들 당국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당국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그 말은 왜 진정 저 여선생님들이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는 뭐냐면 어떤 애들이 내가 여행을 한 열가처럼 보행을 하고 내 수업에 학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다 그 말 그런데 제가 교실 나라로 들어가서 보면 관종들이 흉열되는 선생님이 목표를 다 갖는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냐 신흥대가 됩니다. 애들이 오성을 하게 되는 선생님이네요. 그니까 이제부터는 좀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지가 사람을 다행히 어디에 있어서 생각하라는 뭔가 그리고 떠드는 거 그리고 이건 두 분 100명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 최신을 보니 따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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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김연수 원장 혹시 아시나요? 네 교사상도 쓰신 분 네 김연수 원장이 연수와서 예시였는데 어느 학기에 선생님이 한 번에 학부모 추후에 청소를 한다는 거에요. 청소를 다 나누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한 번 빼놓은 제가 한 번 그래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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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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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녀석이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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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 나와있어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30년 걸렸는데 뭐? 지금은 그런 생각 그런 뭐 생각도 못할 나한테 좀 잊어버렸고 근데 그 김용성 의사 마을 이 자기가 너무나 많은 이런 어둠이 일들이 자꾸 생긴 이놈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생각 그래서 손님한테 당신은 어디 할거야 라고 물건 뭘 삭제하는 세상이 어떻다는 걸 일몸 그런 결국은 그 안에서 뭐가 있는거야 이것도 그 안데도 역시 일몸 그리고서 그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최전의 경향이 저는 평생 이런 경향을 딱 한 번 봤어요 너무너무 우울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게 확닫자 그래 너희들 이런 애들 제가 평생 딱 한 번 봤어요 선생님들은 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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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공격하기 수업을 공격하는 애들이 몇매 있어서 손가락으로 써먹습니다 의노들 그런데 저 꽃에 아 다 다 우리 드러나여서 이것때로 왜 이걸 하느냐 우리 교사님 학생이냐 저 그런 애들이 있죠 있었죠 올해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저 아이가 나를 괴롭히는 목적을 갖게 우려낸 의미 아닙니다 그렇게 끝까지는 애들은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히는 만큼 상관하다고 또는 이 성찰을 교사들이 타는 범위들이 탄력이 있었어요 진짜 뭔가를 쪄요 엄마가 자살을 시켰어요 우울하게 한거 였어요 저의 의미한 점은 이것은 백신을 간절하게 있습니다 무음강자 백신이 있습니다 무음강자 백신이 모아고 소속강자 자존강자입니다 제가 담기 시간에 소속강자 자존강자입니다 제가 담기 시간에 소속강자 자존강자입니다 소속강자 자존강이란 백신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지 그런 추세입니다 잠자기 극좋은 화면이죠 여기 독화대에서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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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sh Elijah 이 everybody 감사합니다.